어휴... 왔어? 응? 아 뭔데 아 나중에 나 졸려 아 숨은 숨은 낮아 아 뭔데 뭐야 이게 이..이거 이걸 지금 나..야 너 미쳤어?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얘가 요즘에 진짜 야 너 지금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커플? 니꺼는 뭔데 니꺼는 뭔데 보여줘 뭐야 세상 지꺼는 야 니꺼는 예쁘구만 나는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야 이걸 어떻게 입냐 아니 나는 아니 그 디자인 그래 디자인 상관없이 니 말대로 그래 어차피 너만 볼 건데 상관 없는데 아니 나 이런 거 안 입어봤어 이거 어떻게 입어 아니 이게 아니 이거 뭐냐고 이게 이게 속옷이야? 이거 아니 이거 그냥 끈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환불해 아 싫어 아예 안 돼 안 된다니까 야 너 이거 생각해 봐 만약에 이거 내가 집에 뒀다가 내가 집에 뒀다가 엄마가 그래 엄마가 와가지고 내 어? 막 서랍 열어보다가 이거 발견하면 내 뭐라고 말하냐 미쳤어? 내가 이걸 어떻게 야 그리고 우리 엄마 이런 거 처음 봤을 거야 아니 이거 무슨 운동화 끈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 왠 처음에 니가 이거 뭘 보여주나 싶었어 아니 또 왜 그래 아 야 아니 내가 웬만해서는 뭐 다 입어주잖아 다 좋아해 주는데 이거는 아 좀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입는지도 나 몰라 뭐? 아 아니야 아 그리고 이런 거 불편해 속옷이 제일 편해야지 이거 불편하면 또 그게 속옷이야 이런 거 입으면 막 불편하고 입은 하루 내내 불편할 거야 신경 쓰이고 아휴 진짜 야 넌 되게 잘 안다 많이 봤냐 뭐라고? 하 안돼 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내 죽어도 안 입을 거야 어 안 입어 나 이거 안돼 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솔직히 이거 내가 어떻게 입냐고 끈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아니 나도 니 마음은 그래 아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입냐고 솔직히 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내가 뭐 너한테 갑자기 막 끈 끈만 달린 뭐 그런 거 진짜 완전 1인치만 가려지는 그런 거 속옷 너한테 주면 너 입을 거야? 아 못 입잖아 그거 말이라고 그거 쉽게 하냐 아 왜 그래 아 이런 걸로 억지 부리지 말자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입는 사람 있긴 해? 이거 진짜 누가 이거 실제로 입어?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야 이거 비주얼이 이거 막 그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남자 아니 막 그런 이상한 남자 동영상 그런 데서 나오는 거 같아 아니 그걸 내가 봤다는 게 아니라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인터넷에 하다 보면은 아니 그 있잖아 막 아 아무튼 이거 이거 진짜 입어? 아니 그 그거는 모델이 그냥 모델비를 받으니까 입은 거겠지 그 다 그 돈 벌려고 그냥 입은 거지 그 사람이 실제로 입겠어? 아니 도대체 이거 자기한테 판 직원은 도대체 무슨 심리야? 그 무슨 아니 생각이 이거를 사람이 입으라고 이걸 지금 파나? 하 아 자기야 아 좀 나 나 한 번만 한 번만 좀 봐줘 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가 이거 2번은 볼게 2번은 볼 테니까 대신에 딱 거기까지야 내가 딱 입어보고 진짜 솔직하게 나 억지로 불편하다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진짜로 솔직하게 이거 정말 입을 수준이 아니면 내가 딱 말하고 그때부턴 안 입는다? 어 나 진짜로 진짜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할게 편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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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게 편하면 알았어 줘봐 너 뭐해? 나가 미쳤나봐 미쳤나봐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야 너 문 따고 그러면 안 된다 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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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ö 웃지마 나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로 나 진짜 거짓말 안하구 진짜로 불편해. 진짜 무슨 그냥 끈을 걸쳐놓은 것 같아. 몰라. 불편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